그래서 노슨, 노슨입니다. 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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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청취자분들이랑 시청자분들의 내 매력 아직까지 못 봤다는 좀 어필하고 싶은 매력이 있습니까? 나의 애인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, 둘, 하, 둘, 하, 둘 하, 둘, 하, 둘, 하, 둘, 하, 둘 하, 둘, 하, 둘, 하, 둘 범, 범 범범범범범범 범, 범범범범범범범범 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 힘겨운 날에 넘어져 떠나면 빈챌거름을 내가 네, 온도 오빠 원래 이방 주인 같으세요 우와, 그만큼 적응력이 대단한 얘기죠 예, 오늘 새 들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너네가 처음 일한해 가긴 다올라 오늘 뭐 다시! 근심을 털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강인천왕 갈매기야 내 인생이 흘러가도 너는 아직 그대로구나 예상대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? 어... 나도... 팔은 왜 좀 절이신가요? 제가 좀 쑥스러움이던지 슬픕합니다 버티 버티 이 기분 행복 이상해 이건 사랑이었다 근데 도발하기 힘들 것 같아 제 목소리 완전히 날라갔습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